엔젤 오데빌, 당신의 선택은? 무슨 고민 필요해? 나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은 당연히 엔젤이지! 맞아, 평소에 시도 얼마나 많이 읽는데 난 요즘 이게 그렇게 좋더라고 시장 과자에 가끔은 미치도록 아프고 싶어요 가끔은 미치도록 아프고 싶어 슬퍼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할게 음, 아니야 난 반대야 닥하고 강렬한 게 최고지! 맞아, 파워풀한 문제를 제외한 T.O. T.O의 매그놀리아 아우, 저거 옷 굴러기 했어요 언니 어떻게 해요?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? 아니면 강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아이들? 맞아, 아이들이면 한 방에 해결! 예쁘고 멋있는 거 둘 다 보여줄게 아이들만 믿고 따라와! 아이들 오마이갓 embrace 놀이소! nombre 쿠키 뉴욕 아이들 오마이갓 So show me all the stars